목표값찾기는 말 그대로 목표된 값을 찾는 건데요. 얘는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뭐의 결과값? 수식의 결과값이에요. 얘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표값찾기에요. 그리고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 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을 원하는 값으로 찾는다라는 거. 목표값찾기. 실행하는 방법은 데이터탭의 예측그룹에 가게 되면 가상분성이 있습니다. 가상분성에서 목표값찾기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목표값찾기 같은 경우는 수식 셀. 이 수식 셀은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찾는 값은요. 말 그대로 값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특정한 값을 숫자상수로 입력합니다.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찾는 값이잖아요. 값, 값, 값. 그래서 원하는 특정한 값을 숫자상수로. 이거 좀 버려주세요. 반드시 넣으세요. 값을 숫자상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106번. 다음주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된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 여기까지 나왔을 때 바로 목표값찾기가 답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목표값찾기가 되는 거고. 107번. 아래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려 한다. 여기 이제 할인율, 할인율 10%인데. 판매가격의 목표값을 15만원, 15만원. 판매가격. 여기가 지금 현재 18만원인데 얘를 15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목표값찾기 대화상자에 수식셀에 입력해야 할 값을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 수식셀에 뭘 입력해야 되냐? 그거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수량 곱하기 단가. 단가 곱하기 수량이 뭐예요? 판매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뭘로 바꾸고 싶다? 15만원으로 바꾸고 싶대요. 15만원으로. 그랬을 때 수식셀, 판매가격. 여기에 수식셀은 뒤에 4가 되는 거죠. 수식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4, 여기에 수식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가, 얘가 이렇게 바뀔 때 뭐가? 활인율. 활인율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바꿀 셀은 뭐가 와야 돼요? 여기 활인율. B에 2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수식셀에 입력할 값으로 오는 거는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아까 여기에 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판매가격. 그러니까 D에 4가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D에 4가 된다라는 거죠. D에 4. 1번이 되는 거고. 108번 다음 중 판매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절한 데이터 분석 도구는 무엇인가? 단, 판매액의 총합계를 구하는 수식은 판매 수량을 참조해서 계산된다. 정답은 목표값 찾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변경요소가 많은 작업회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를 시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변경요소가 많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변경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을 변경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적인 개념. 최대 32개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32개의 변경셀. 그 다음에 변경셀로 지정한 셀의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과셀은 변경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 병합. 조심하실 게. 열려있는 다른 통합문서의 워크시트에서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현재 시트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시나리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이런 기능이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지원되지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의 집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시나리오 맞는 거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 가능하고 기능 지원되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작업 시트의 값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자동적으로 원본 데이터 값이 변경돼서 자동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나리오에서는. 다음은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의 변경 셀. 숫자적인 개념 32개 맞는 거고. 조심하셔야 되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병합 기능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번째.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부분합이죠. 부분합.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11번.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값에 따른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다양한 상황, 다양한 변수, 그러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가겠습니다.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요.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10%에서 400%까지 숫자적인 개념 10에서 400. 시험지에서 작년 잘 쳐요.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에서 다른 탭으로 뻥을 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또 없다라고 뻥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11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을 지금 문제에서 반복할 행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달러 4에서 달러 4 이렇게 하면 4행의 내용이 매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인쇄가 되는 거죠. 지정하고 워크시드 문서를 출력하였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모든 페이지에 4행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인쇄된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모든 페이지에 4행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반대 개념으로도 달러 4 콜론 달러 4. 다음 중 워크시트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워크시트 페이지의 위쪽이나 아래쪽 클릭해서 머리글 바닥글을 갖다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글 바닥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그 다음에 첫 페이지의 홀수 페이지, 작수 페이지의 머리글 바닥글 내용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 그림 삽입하고 서식도 줄 수 있습니다. 맞는 거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 선택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페이지 나누는 걸 미리 보는 거.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셀에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시트 탭에서 가능하고요.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을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 시트 탭 기능 맞고. 세 번째 워크시트의 행 머리글,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시트 탭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얘는 시트 탭이 아니고 여백 탭이에요. 직접 한번 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들어가면 여백 탭,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여백 탭이다라는 거고.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인쇄 제목, 그 다음에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아까 살펴봤던 문제, 그 다음에 인쇄에서 눈금선, 그 다음에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그 다음 메모, 메모 같은 경우는 지금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런 것들. 그 다음 페이지 순서, 행우선이냐, 연루선이냐, 바로 시트 탭이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짝수와 홀수 다르게 페이지 지정,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차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XY차트라고 불러요. 분산이라는 건 흩어진 정도를 뜻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분산형 차트예요.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 그리고 얘는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센텐스가 바로 얘예요.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현하라는 경우에 사용한다. 뭐가 분산형 차트,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해요. 분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숫자으로 XY자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XY차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XY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분산은 분하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3차원으로 못하기 때문에 분하다. 분산.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값축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XY차트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주식형 차트 가겠습니다. 주식형 차트. 주식의 가격이라든가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주식형 차트로 차트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신경 쓰시고. 세 번째, 영역형 차트. 영역형 차트. 영역으로 나타내는 거죠.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관계를 이게 바로 영역형 차트예요.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방사형 차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추세선 가능한 차트. 추세선이 추가가 가능한 차트는 비 누적, 누적이 안 된 2차원의 영역. 그 다음에 가로 막대, 세로 막대. 가로, 세로는 다 돼요. 막대는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주식, 분산, 거품. 얘네들은 추세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 안 되는 애들. 누적, 누적되어 있으니까 추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차원 효과, 3차원의 영역.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도넛, 방사형, 표면. 얘네들을 추세선 추가가 안 돼요. 원, 도형, 방사형, 표면형.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일정한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현하는데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추세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꺾임이 있으면 쉽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정답은 꺾은 선형 차트예요. 다음 중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분산형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방사, 원형, 표면 얘네들은 추세선을 갖다가 추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117번. 다음 중 차트의 데이터 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계열 겹치기 숫자를 양수를 지정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사이가 벌어진다.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양수를 줬기 때문에 겹쳐지는 거죠. 정답 1번이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두 번째,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 값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보조, 세로 값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값 차이가 많이 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보조축에 그려지는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조축의 데이터 계열만 선택해서 차트 종류 바꿀 수 있다. 가능하다 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MACR로 매크로는 크다, 빅, 라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그만한 작업들을 모아서 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라든가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단축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VBA,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따로 설치한다? 아닙니다.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쉬운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매크로 이름 같은 경우는 기록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줄 수도 있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 게 또 뭐예요? 공백 줄 수가 없어요. 공백이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매크로를 실행하는 바로가기에는 FO F5 매크로 실행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8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F8은요. 매크로 보기예요. 매크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트 F8은 매크로 보기 기록이 아니에요.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 컨트롤 플러스 F8 커서 위치까지 실행.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하는 건 알트 플러스 F1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 기능이 있어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한 매크로는 보기 탭의 매크로 그룹의 매크로의 매크로 보기에서 편집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알트 플러스 F8을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고 그냥 매크로 보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 두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하였다. 서식 변경 공백 없고 문자를 시작했고 특수기어 안 좋고 가능한 거죠. 세번째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C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프트가 붙는 거예요. 이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매크로 저장 위치 새 통합 문서 지정 가능하죠.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에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은 부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름을 따로따로 줘야 되는 거고 두번째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매크로 기능 정의 잘 됐고요. 세번째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키보드 작업도 기록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번째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면 돼요. 120번 다음 중 매크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이 된다.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맞는 거고 두번째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그럴 리가 없죠.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번째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요거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요. 요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번째 도용을 이용해서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라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